캠핑 안가면 이제 병나요. 지금 엄청 간단하죠? 바로 먹을 수 있다네. 깜짝이야. 제가 일주일 캠핑을 못 갔더니 병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치료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캠핑하러 갑니다. 치료 목적으로 캠핑하러 가요, 지금. 며칠 좀 채 해가지고 이제 오늘 점심까지 죽을 먹었거든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서 이제 캠핑을 가면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출발하고 있습니다. 캠핑 안 가면 병나요,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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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 안 가면 병나요, 이제. 캠핑 안 가면 병은 병구가가. 여기. 주변에, 여기. 큰맨핑하는 데크가 좀 가까이 있어가지고. 단체손님.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단체로 왔나봐요. 그래서 좀 시끌벅적한데. 다행히 제 주변의 데크들은 오늘 다 비었어요. 야영 데크는 오늘 다 비었고, 글램핑 데크만 단체손님들이 온 모양이라서 근데 좀 사람 소리 들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너무 늦게까지 시끄럽게만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데크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새로 조명 야간에 제가 너무 어둡게 나와서 장만한 게 있는데 오늘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 얼굴 되게 밝게 잘 나오죠? 그럼 텐트 치고 얼른 배고프니까 밥 먹어볼게요. 오늘 밥 천천히 많이 먹을 생각이니까 돈빈이 여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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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제가 사이불한 점이 제기한 아이스크림을 보고 거기에 대해,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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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침 데크 위에 낙엽들이 좀 있어서 이거 모아서 수피우는 데서 써볼게요. 안일에 수피우는 데서 써볼게요. 히트에 물 한 장소 X 지금 낙엽을 여기 안에 가둬놨어요. 이거 불을 피워봐야겠다. 제가 숯은 처음 피워봐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난이도가. 일단은 라이터로 시도를 해보려고. 아 맞잖아. 장갑도 샀어요. 근데 이거 필요할까요? 일단 이거 끼고 해볼까요? 이거 언제 필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팔길래 사봤어. 그러면 이거 마트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다 읽어봐야 돼. 허트로 하면 안 돼. 초보는 테트리 설명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먹을 수 있다니요? 이게 뭐지? 원래 이렇게 생긴 건가? 이거 좀 cloak. 으구. 너 이해가 다 안 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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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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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어? 어? 아, 토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너무 쉽게 생각했어. 토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수술 너무 야빴어요. 토치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오, 깜짝이야. 이렇게 쉽다고? 이렇게 쉽다고? 이렇게 쉽다고? 이렇게 쉽다고? 이게 맞나? 지금 너무 불멍도 되고 따뜻하고 좋아요. 수채 불이 좀 사그라들면 음식 구워 먹어야겠어요. 마구잡이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짠! 오늘 숯불 위로 올라갈 것들인데 요거는 양념 안창살이래요. 그리고 숯불에는 아무래도 양송이 더덕 왠지 숯불에 구우면 맛있을 것 같고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볼게요. 너무 맛있겠다. 지금 숯이 너무 적당하게 잘 피고 있어요. 여기다 올려서 먹어볼게요. 여기다 올려서 여기다 올려서 여기다 올려서 고기 안에 양념이 잘 배어있는데다가 고기 안에 양념이 잘 배어있는데다가 고기 안에 양념이 잘 배어있는데 숯 향이 딱 도해지니까 진짜 뭐 다른 거 원래 제가 뭐 소금이나 쌈장이나 겨자 뭐 이런 거 챙겨 먹는데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대로도 충분하고 완벽해요. 숯을 조금 추가해서 고기 먹어. 이거는 숯이 이거는 나무 조각이 없어요. 숯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네. 지금 화면이 세서 고기 말고 이거 구워요. 마트에서 이거 엄청 저렴하게 팔아가지고 홍가리비가 요즘 제철인가봐요. 마트에서 쌀을 팔아서 구워 먹으려고 사왔는데 이거 한 두 번 정도 씻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씻어볼게요. 씻어왔어요. 이거 이제 구워볼게요. 약간 조개를 불지옥에 집어넣는 듯. 이렇게 한 거 맞나? 벌써 이불 벌렸어. 화력이 엄청 쎈가 봐. 집어넣긴 했는데 어떻게 꺼내지? 불이 너무 쎄. 어떡해. 어떡하지. 모르는데. 탈출을 시켜야 돼. 잠깐. 아니야. 있어 봐. 할 수 있어. 택배로. 우와. 저게 껍데기가 온다. 아이고. 제가 이거 하나 먹어볼게. 이 정도면 다 익은거죠? 맛있다. 아니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술을 입고 있었네. 소주 마실 거예요. 소주. 깔끔하게. 술을 먹어야 빨리 낫지. 이 조개랑 지금 소주랑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얼른 마셔야겠다. 마셔라. 위해 소주. 마셔라. 마셔라. 이 조개 살이 쌓였어요, 지금. 두 구간은 남은 좀. 그래서 이제CO주. 다 먹으면 좀 더 안녕하세요. 먹으면 배탈 날지도 몰라서 소주로 소독해가면서 도둑 하나 먹어볼게 지금 고기 딱 좋은 숲까지 먹겠습니다 혼자 이렇게 조용히 고기 구워먹는 것도 좋네요 자주 해야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실컷 혼자 마시는 거 먹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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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를 계속 먹으면 약간 양념이긴 하지만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덕이 쌉싸름하고 매콤함이 있어가지고 신의 한수야 완전 찰떡볶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 잘 먹자 너무 맛있어 끄소 으깨 까다로 김치에 먹을 수 있는 고기. 자, 나 이거 다 먹겠는데? 다 먹겠다. 맛있다. 맛있다 오늘 고기랑 조개랑 더덕 이거 3개 다 소주안주인 것 같아요. 그쵸? 양념 안창살은 약간 소맥인 것 같기도 한데 소주로 다 커버가 돼. 저는 이제 한 병 거의 다 마셨어요. 이제 거의 숲도 다 됐고 먹을 것도 거의 딱 맞춰서 끝났어요. 아니 캠핑 와서 이렇게 혼자 맛있게 잘 먹으니까 일주일 캠핑 안 갔다고 탈이 나지.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잘 먹었어요. 약간 몸보신한 기분. 고기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진짜. 이제 불도 사그라들고 해가지고 정리하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11시쯤 됐거든요. 정리하고 들어가서 잠을 딱 맞을 것 같아요. 저녁 식사 끝. 저녁 식사 끝. 섭섭한 사람 있었을 거야. 제가 그럴 줄 알고 사왔어요. 오늘의 과자. 이거 없으면 좀 섭섭하지 않아요 이제? 저 오늘의 과자 원래 저 콘칩 엄청 좋아해요. 완전 콘칩 완전 팬인데 콘칩 회사 직원 아닙니다. 초당 옥수수. 저 초당 옥수수 누가 선물로 줘서 한 번 먹어봤었는데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콘칩과 맛있는 초당 옥수수 합쳐지면 어떤 맛인지 궁금했어요. 이거 한 번 맛보겠습니다. 기대된다. 이거 뭐야. 냄새가 옥수수 향이. 향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 안에는 그냥 콘칩이랑 저희가 먹던 콘칩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맛은 어떨지. 옥수수 맛이 더 강해지고 옥수수 버터를 덮은 맛.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내 취향이야. 이거는 입천장 닦아줘도 아깝지 않은 맛이야. 아깝지 않은 맛이야. 멈출 수가 없네. 지금 여기 핫팩을 3개나 넣어놨더니 침낭 안에 침낭 안이 후끈후끈해요. 라이너 넣어놓고 침낭 안에 핫팩까지 넣어놨거든요. 이 라이너가 뭐냐면 담요같이 생겨가지고 침낭 안에 열을 더 이렇게 보온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라 해서 제가 침낭이 3개절 용이긴 한데 완전 극동계는 아니라서 이 라이너 하나 샀거든요. 이 라이너 안에 핫팩이랑 넣어놨어요. 오늘 날씨도 엄청 추운 날이 아니라서 왠지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자 선택도 너무 완벽해가지고 근데 행복해. 치료가 됐어 진짜. 몇 시간 만에 치료가 다 돼버렸어. 이제 잘 자기만 하면 치료가 완벽하게 끝나들게 돼. 오늘 목적은 달성했어요.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참.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답장하는 재미가 있는데. 그럼 저는 이번 자 볼게요. 내일 아침에 봐요. 카페 3개 하니까 따뜻하게 잤어요. 따뜻하게. 카페 3개 하니까 따뜻하게 잤어요. 너무 잘 잤어요. 캠핑 오니까 확실히 힐링 돼가지고. 지금 컨디션 좋아요. 너무 따뜻하게 잘 잤고. 확실히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챙겨왔는데. 청소모다. 청소해볼께요. 청소해보께요. 그래서 45분 동안 보기 힘들어. 힐링을 원해서 철수해볼께요. 텐트를 좀 말리고 가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약간 시간 끄는 중 저 어제 여기 조금 남아가지고 이거 조금 먹고 지금 다 쌌거든요 아직 빠져버렸어요 아직 빠져버렸어요 맛있어 저는 이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맛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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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